서산시는 봄 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,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미읍성에서는 매주 토요일 1시에는 줄타기, 대북공연 등 전통 문화공연이 열리며 5일은 트로트 마당극 놀부전이 개최됩니다. 류방텍 과학관에서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14일 류방텍 별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시는 적극적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습니다. 서산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탑승료를 5천원에서 3천원으로 40% 할인해줍니다.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기차관광 시티투어 이용객에게는 서산 동부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농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합니다. 철새 생태공원인 서산버드랜드와 류방텍 천문기상과학관에서는 입장료를 각각 30%와 50%로 감면되며 특히 5일부터 8일까지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시는 앞으로 온라인, SNS 등은 물론 지마켓, 옥션에 서산시 관광 홍보관을 개설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서산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전국에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 시 관계자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서산이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입맛에 맞는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서산시는 지난달 16일 대학생 SNS 투어단을 초청해 펜투어를 개최하는 등 여행 상품 개발과 서산 알리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